와,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. 야, 이제. 야, 못 먹어놔, 이제. 미안한데 다른 날 잡아서 나머지는 하자. 아, 이제 안 돼. 나 세그릇 먹었어. 야, 근데 형이 거의 운동선수처럼 먹네. 그러니까 형이 형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. 아니, 근데 진짜 이 나이에 이렇게. 와, 나 이제 절삼 형이 진짜 성장캐네. 형은 성장해. 형, 그거 진짜 반칙해, 반칙해. 20대야, 20대. 형이 힘들어서 어떻게 사셔. 여기 진주 상가에서 옛날에 아이디어 회의 진짜 많이 했는데. 저 오빠들이 짜는 꽁트 보고 싶어요, 궁금해요. 진짜? 응. 유튜브 쳐보면 나와. 제석이 형 거 요즘 봉숭아빵 나와. 야, 잠깐만. 일단 내가 요즘 나온 거 보여줄까? 형 거. 근데 제석이 형, 미안하지만 제석이 형 꽁트는 나도 웃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. 맞아. 제석이 형 표정이 이미 쫄아있더라고. 표정이! 그러면 엄청 쫄아있어. 이게, 야. 이게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나야. 이 시간을 기다려왔다. 난 또한 이 시간을 기다려왔다. 자, 2로. 나가! 얌전하지마! 제도상. 어차피 얘 방송은 나한테 따라줬는데 재미없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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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이었다 지옥이야 내가 저거 아는데 저거 지옥이었다 조용하다 그러니까 요만큼도 웃음이 왔다 근데 형 이것도 형 밤새 연습하고 연구에서 간 거 아니야 어땠했잖아 오빠 방금 이거 신인들? 이거는 선배들이 봤을 때 이거 그냥 고개 절레절레 고개 절레절레 쟤는 이제 다시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 선배들이 아 쟤는 이제 끝났어 애는 또 착하면 또 그치? 쟤는 앞으로 더 힘쓰러 좀 더 연습해야 된다 저렇게 재미가 없었어 그때 종국이를 만난 거잖아 그래서 종국이가 나를 무시하고 여기 스타였고 아 종국이는 완전 스타였고 저렇게 했으니 뭐 미안해요 형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었네 내가 아 너무 웃겨 아 여의도 공원을 좀 걸읍시다 농구도 좀 던지고 우리 자 이거 저 진짜 여의도 광장 진짜 오랜만에 온다 진짜 옛날에 우리 런닝맨도 많이 왔잖아요 뭐 많이 왔지 많이 왔잖아 야 여기서 농구 진짜 많이 했는데 여기서 농구도 무지하게 했어 진짜 형 농구 좀 하자 우리 좋다 좋다 지옥 지호도 농구하거든 지호도 지호도 농구 농구 시민분이랑 해서 이기시면 메뉴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런 저 이 분들하고 뭐 이겨요 지금 형인 씨 이분들 아니 농구 잘하시잖아요 하하야 가능하냐? 뭐 하면 하죠 패스! 패스! 야 왜 그래 너 소민아 야 소민아 농구도 못하는 애가 무슨 패스야 얘가 시켰어요 선생님 저 한 번만 한 번만 던져봐야 될까요? 어? 나는 해봐 해봐 넌 아 이거 아는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날라갈라나 모르겠네 해봐 해봐 넌 오우 야 하하가 하하가 스냅이 괜찮은데? 어? 아이씨 옛날 생각난다 아저씨들 농구공으로 안 하고 축구공으로 했거든 야 근처를 못 가네 다들 되게 못 놀아 우리 우리 되게 못 놀아 야 야 이거 우리끼리 한번 할게요 그래서 아니면 3대 4 하셔가지고 진 팀이 먹기 진 팀이 먹기 좋았어 자 그러면 팀을 먹자 팀을 어떻게 먹어야지 여기서 해야지 그럼 여기서 내년에 둘이 뽑는게 맞아요 둘이 뽑아갈게 가위 바위 보 하 오케이 가위 바위 보 아 나? 아 누가 제일 잘하지? 너 왜 숨? 양세찬 숨지마 너 양세찬 아 얘네 뭐 게임만 하면 양세찬은 나야 뒤에 숨길래? 개수없습니다 나야 그럼 김종국 오케이 우리 재석이 형 재석 오빠 오케이 됐어 됐어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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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팀 우리 팀 이렇게 종국이 형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4차 이겼어 몇 점 내기 형? 12점만 하자 12점 12점 자 진 팀 먹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건 몰라 그치? 이건 팀 게임이야 팀 게임 나도 각오만 잡아보자 좋았어 어우 좋아 어우 이상한데? 이야하 멋있다 하영 형이 룬을 설명해줘 어 리방 같은 팀이 같은 팀이 했을 때는 곧바로 넣어도 되고 잘하는데? 다른 팀이 넣었을 때는 바깥으로 나가서 해 여자를 더블 없어 더블이 뭐야? 더블이 뭐야? 계속 잡는 있어 튀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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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튀기고 잡고 튀기고 잡고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우리 팀이 누구누구인지 알죠? 종국이 형 나 그렇지 지효 그렇지 형 야야야야 형 쏜다 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 반칙이 뛰거나 나갔다 들어야 돼 나갔다가 나갔다가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 뭐야 반칙이야 아니 아니 농구 당연히 반칙이지 나갔다 들어야겠다고 형 파울 반칙이야 이거? 너무 큰 반칙이에요 형 끌고 있는지 밀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자 이거 우리야 밀면 안 돼 전세서 오케이 소민아 아 오케이 오케이 소민아 아 오케이 소민아 적응적으로 해 들어가죠 소민아 집중 야 너 뭐해 야 집중 야 너 뭐해 왜 아 진짜 미치해 아니구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소민아 적응적으로 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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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민아 소민아 들어가 아니 니가 날먹으면 어떡해 그렇지 나이스 3점 그렇지 나이스 3점 나이스 3점 2점짜리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이게 들어왔네 들어왔어 들어왔어 됐다 됐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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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 원투로 가야 돼 공 잡아 슛 됐잖아 오케이 오케이 슛 바로 올라가 슛 슛 슛 슛 바로 올라가 슛 슛 슛 못한다 농구 못한다 농구 못한다 종국이 형 농구 못한다 농구 못해 종훈아 여기 야 들고 뛰는게 어딨니? 여자니까 밀어 밀어 살짝씩 밀어 오케이 아이씨 오케이 형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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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이스 와우 오케이 오케이 막아 막아 나이스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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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이씨 야 아이씨 야 아이씨 아니 아니 지금 이거 노크아웃 노플레이지 야 나이스 패스 아이고 넣어야지 넣어야지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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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슛 야 아니 이렇게 반칙이라고 아이씨 아이씨 이게 뭐야 잠깐만 안돼 잠깐만 안돼 이게 뭐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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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미안해 슛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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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콩국물 계속 올라와 아아 아아 하하하하 아니 아니 형 미안하다 하면 돼 미안하다 하면 돼 아니 미안하다 하면 돼 아니 미안해 미안해 사과해 사과 사과해 형 길거리 농도는 이 정도 괜찮아 아 미안해 사과할게 아니 미안해 사과할게 미안해요 오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아이씨 아이씨 야 잘한다 했어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잘한다 하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놓고 온다 좋아 좋아 들어가 들어가 주구 들어가 주구 롱패스 하죠 가 좋아 좋아 천천히 와아 완벽했어 와 너무 멋있었어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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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만 해 이렇게만 오케이 굿 나이스 오케이 좋아 와아 오케이 굿패스 굿패스 오케이 아니 이거 농구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슛을 잡고 넣네 농구 잘 못하죠 어 아니 근데 우린 둘이에요 지금 석진영 우리 팀 석진영 우리 팀 아 여기 넷인데 취미하고 계세요 나랑 일로 갈까? 아 소민이 자꾸 딴짓하고 막 걸어 다녀 이렇게 걸어 다녀 내가 후반에 넘어갈게 석진영 우리 팀이에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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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 커피를 가리며 너에게 가고 있어 프레이스 포 유 하지마 하하하 너만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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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10대 10이야 10대 10이야 내가 더 늘었어? 아 야 우리 거 야 왜 이렇게 안 끝나지? 많이 는 거 같은데 12점 콩국물 계속 올라와 지금 야 콩국물 안 올라오니? 계속 올라와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해 야 하겠다 이제 짜증 나들이 이제 짜증 낸다 가자 좋아 2점 남았어요 2점 강백크 해줄게 끌고 와 정환님 빌드업 하자 어 빌드업 끌고 와 오 이거 으악 됐어 으악 됐어 저 올라가야 바로 아이씨 저 올라가야 바로 안 돼 오케이 저 올라가야 바로 안 돼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아 잘한다 아 형 야 아이씨 마지막 라스트 석진이 가운데 있고 원투스리로 맞추면 돼 석진이 형 그렇지 으악 으악 아이씨 세서가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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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서가 버려 버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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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조건 막아야 돼 형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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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넣어야 돼 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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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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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형 형 형 형 잘 쳐야지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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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안 돼 누가 안 돼 됐다 됐다 어 잘한다 됐다 오케이 아 너무 재밌는데 지오 씨 팀 승리고요 네 됐어 됐어 아 잘하네 아 잘하네 뭐야 뭐하는 거예요 뭐야 아니 근데 저희 팀은 진짜 너 왜 하세요 야 왜 날 째려고 그냥 그런 눈으로 아 똥 밟았네 똥 밟았어 이렇게 티문이 없어서야 아 다음 면은 소민 씨 세찬 씨 재석 씨가 되셔야 됩니다 지석진 씨도 포함입니다 마지막에 해줬으니까 내가 이긴 거죠 아니 저요 왜 두 번째 같은 팀이 너무 힘들다 아 아깝네 질문은 이긴 팀에서 두 분이 하시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야 근데 좀 훨씬 낫다 그래 소화가 좀 되네 소화가 좀 되네 소화가 좀 되네 하나 하나